안녕하세요. 루시 웨스트입니다. 저는 주네스 영업개발 담당 상무이사로서 올랜드 글로벌 본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주네스가 새롭게 시작하는 12개월 롤링 프로모션인 주네스 GPS가 2017년 11월 1일 이전에 등록하신 디스트리뷰터님들께 어떻게 통합 적용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인 주네스 GPS.com의 24개 언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직 작업이 완료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에 모든 언어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웹사이트에는 내용별로 상세하게 메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동영상을 통해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시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네스 리더로서 팀 멤버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프로모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네스 GPS 프로모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새로운 디스트리뷰터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보너스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제이드의 경우 30일 이내에 3,200 PGV, 펄은 60일 이내에 7,000 PGV, 사파이어는 90일 이내에 1,000 PGV를 누적시킴으로써 각 직급에 해당하는 현금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글로벌 사파이어 프로모션과 다른 점은 사파이어 25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3개월 기간 동안 첫째 달인 1월에 자격을 달성해도 되며 2월이나 3월에 달성해도 됩니다. 이 경우 사이클은 누적이 허용되지 않으며 한 달에 25 사이클을 전부 달성해야 합니다. 반면에 PGV는 2만 포인트를 누적 달성하시면 됩니다. 신속한 비즈니스를 원하는 경우 한 달에 달성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거나 아직 배우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3개월 중 어느 한 달에 25 사이클을 달성하고 2만 PGV를 누적시키면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개월 중 어느 한 달에 50 사이클과 2만 PGV를 추가하여 사파이어 50이 되고 또 다른 3개월 중 어느 한 달에 100 사이클을 달성하고 총 8만 포인트의 PGV를 누적시켜 사파이어 엘리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언뜻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팀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네스 GPS의 개발 배경입니다. 팀 멤버들에게 90일 또는 1년 이내에 프로모션을 달성하여 커미션은 물론 최대 1만 5천 달러의 현금 보너스를 받도록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대부분의 프로모션은 일회성으로 제공되므로 프로모션이 끝나면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이 시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네스 GPS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놓쳐도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됩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보너스를 받고 연말까지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90일에 모든 프로모션 보너스와 승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이드, 펄과 사파이어의 승급이 20%나 증가한 것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룹1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룹2는 2017년 11월 1일 시점에서 글로벌 사파이어 프로모션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을 지칭합니다. 지난해 10월에 프로모션에 참가한 분들의 경우 대부분 금년 1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룹2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글로벌 사파이어 프로모션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로서 이분들 중에는 작년 12월 15일 심지어 12월 31일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께는 중단 없이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네스 GPS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작년 11월 1일에 참가하신 분들의 경우 GPS가 실제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처럼 운영됩니다. 명칭만 글로벌 사파이어 프로모션에서 주네스 GPS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원래대로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달성한 최고 직급이 사파이어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파이어 25를 달성할 수 있으며 또 다른 3개월 이내에 사파이어 50 또 다른 3개월 이내에 사파이어 엘리트를 달성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프로모션은 그다지 복잡한 것이 아니며 달라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그룹 2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그룹 3에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전이나 10월 중에 등록하셨다면 그룹 3에 해당됩니다. 그룹 3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10월에는 리포트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웬디와 랜디, 스카스 물론 모든 경영진의 통 큰 결정을 통해 그룹 3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최고 달성 직급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것은 사파이어 50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파이어 엘리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파이어 엘리트도 자신의 팀 멤버들에게 좌우축 레그 실적을 증가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최고 직급이 사파이어 50 미만인 경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제이드와 펄은 30일 이내에 PGV를 누적시켜 펄과 사파이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파이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각각 사파이어 25나 50 사파이어 엘리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파이어 프로모션 기간 동안 달성한 실적은 2월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의 스폰서 라인에 있는 기존 멤버와 신규 멤버가 올린 모든 PGV를 그대로 인정받아 1월 1일부터 주네스 GPS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 직급이 제이드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 11월 5일자로 글로벌 사파이어 프로모션에 참가하여 제이드 승급과 함께 총 4,100 PGV를 누적 달성하였다면 2018년 1월 1일에 이전까지 누적된 4,100 PGV를 2월 받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누적 PGV가 7,000포인트가 되도록 하면 파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받는 것으로 주네스가 제공하는 지원 노력을 통해 2018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네스 GPS는 글로벌 프로모션으로 전 세계에서 등록시킨 모든 다운라인의 실적이 여러분의 실적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그제큐티브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네스 GPS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트레이닝 자료가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워크북, 동영상 자료는 물론 다이아몬드나 더블 다이아몬드의 성공 스토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모션은 매주 이그제큐티브 한 명을 구축하는 게임입니다. 300 PGV의 슈프림 패키지를 구매한 3명의 팀 멤버가 있는 이그제큐티브를 한 명 구축하면 900 PGV가 누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3,600 PGV를 누적시켜 제이드가 되고 계속해서 펄과 사파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한 명의 이그제큐티브를 개발하고 그분들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주네스 GPS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급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파이어 25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직접 확인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룹 1은 신규 멤버들을 뜻하며 그룹 2는 2017년 11월 1일 현재 글로벌 사파이어 프로모션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 그룹 3는 2017년 1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분들로서 기존 실적을 2월 받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뜻합니다. 2018년 마지막 분기에는 사파이어 리더십 리트릭과 사파이어 부트캠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사파이어 25, 사파이어 50, 사파이어 엘리트 직급에게만 제공됩니다. 관련 정보는 다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파이어 25와 사파이어 50 핀이 추가됩니다. 사파이어 엘리트는 전과 동일합니다. 백오피스의 조직도에서 사파이어 25, 사파이어 50, 사파이어 엘리트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백오피스의 스냅샷을 통해 프로모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 진행 상태를 정확하게 모니터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제이드나 펄 또는 사파이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프로모션 달성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모션 규칙, 목표 달성이 필요한 자녀 실적이나 상세 리포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증 업로드나 제품의 반품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오피스에서 다운라인의 비즈니스 리포트를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네스 가족의 성공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만일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FAQ를 참조해 주시거나 전세계 모든 지사의 고객지원부서와 헬프데스크 담당 직원들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2018 GPS 프로모션을 위해 주네스 창립자는 물론 스카카과 데니스도 많은 지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제공해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된 프로모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11월 이전에 등록한 팀 멤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 프로모션이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그제키티브를 한 명 더 추천하고 PGV를 누적시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성공적인 2018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